안녕하십니까 뚜리사랑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만든 청바지 화분에다가 창 사온거를 심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깔판 깔고 구멍이 커가지고 흙이 자꾸 물을 주면 나오니까 이렇게 양파망을 하나 더 깝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석 난석을 깔아주고 굵은 맛살을 해놓은 것보다 이렇게 난석을 깔아주니까 화분이 가볍고 좋더라구요 그리고 여기다가 굵은 맛살을 좀 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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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사온 창 손갈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고춧가루 낙지 じ것 하율 정 przyp MAT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 해 가지고 가지고 또 유튜브 같은데 보면 지금은 흙을 다 털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 하시는데 뿌리가 무성합니다. 그리고 이 화분은 제가 만든 첫까지 화분이거든요. 그래서 재벌까지 다 한 거에요. 그리고 이렇게 흙을 넣고 저는 칼슘이거든요. 이거를 항상 한 숟갈 정도 칼슘을 이렇게 넣어 주거든요. 그래 가지고 칼슘. 그리고 끓여져요. 끓여져요. 이렇게 더욱더. 제가 군갈이 영상을 처음 찍어보는데요 좀 어설프죠? 자구가 나오는 부분은 앞으로 해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에르메스님 영상 보고 이렇게 만들어서 재벌까지 해가지고 예쁜 창 심어보려고 신고 있습니다 예쁘게 잘 자라야 되는데 성남까지 가서 이제 사본 창이거든요 잘 자라요 위에다가 붉은 마살을 얹어주겠습니다 저는 간은 마살을 안 얹고 붉은 마살이 얹어요 왜냐하면 여기 흙 배암팔찌에 펄라이트가 물을 주면 제일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묶어온 붉은 마살을 얹어주면 그게 우위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은 중간 마살 같은 거 되게 얹어주는데 저는 붉은 마살을 얹어주거든요 이렇게 참은 두 가위를 마쳤습니다 예쁘죠? 이렇게 창바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백봉 이 백봉을 이것도 제가 만든 화분에다가 이거는 촉을만 해가지고 이렇게 색을 칠한 거거든요 이렇게 양판방을 깔아주면은 물을 줄지게 잔무래가 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양판방을 깔아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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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봉이 굉장히. 이 백봉이 좀 싫어하고 이게 잘 자라더라구요 장병 없이 그냥 매장같은데 가보면 백봉 큰 백봉으로 해가지고 그냥 길른거 보면 너무 멋있더라구요 이게 그래가지고 처음에 다육에 키울 때 이 백봉을 보고 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다가 키워봤는데 처음에 키울 때에는 적심을 해서 농장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줄 알고 적심을 했더니 저는 기술이 없어서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칼슘지에 조금 넣고 흙 부위 흙 비율은 달게 하고있으니 이미 올리신거 보고 그거 따라서 했는데 저는 상토를 그렇게 좀 많이 섞는 편인거 같아요 제가 그래갖고 물을 주면은 물에 머금고 있는거 같아가지고 넣어둬 물품 마사 물품 마사 물품 마사 물품 마사 물품 마사를 얹으면 마사가 무거우니까 퀄라이티가 덜 뜨로 먹었더라구요 물품 마사 물 물 물 물 마사 소금 소금 얇은 냉장고 한참 흰 이제 1주일 물을 주면 저는 오늘 여름에 가진 물을 안줘도 될 것 같아서 물을 흠뻑 주면은 이렇게 연봉 심어봤습니다. 예쁘죠?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두 개 심어봤는데요. 요거는 천벌만 해가지고 색을 칠어 보고 요거는 재벌까지 다 한 거에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어봤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똘이사람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evolving.